오늘은 의뢰인으로 온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너무 밀어내지 마. 취했어. 내일 얘기해. 응담 아니었어. 난 진짜 보고 싶었다. 남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 너무 괴로워. 어떡하지?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? 응? 이상한데? 뭐가? 최라인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잖아. 화를 내면 몰라도. 그 회사 때문이지? 1층 팀장이랑 무슨 사이야? 너 여기 왜 온 거야? 나 이혼하면 우리 다시 시작해. 아, 씨... 놔. 놔. 놔?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? 미안한데 나는 아니야. 그러니까 그만해. 기주 씨! 나야! 최라이! 최라이라서 아니라고! 알아들어? 나가. 지금 뭐하는 짓이야? 나 여기 매일 올 거야. 나한테 매달릴 때까지! 아니, 여자가 껴안고 달려들어도 싫다는 남자랑 무슨 수로 잠을 자냐고요. 백비서님이 알면 좀 알려주시든가! 하, 진짜... 백비서? 차이를 시켜서 왔니? 아... 나 오늘 일진 왜 이래. 아... 그래요. 여기서 끝내요. 나 이혼 안 해. 누구 마음대로? 최라이 씨, 너 업무방해죄야. 고소장 갈 테니까 딱 기다려. 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다. 궁금하면 고소장 날려. 제가